1, 2, 3 바다보다는 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산이 뭔가 조금 더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멀리서 볼 땐 따뜻하지만 가까이 가면 차갑고 무섭잖아요 근데 산은 저는 들어가도 약간 조금 따뜻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최근 근황 일단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일단 졸업하고 국가고시가 남아있어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요리해 먹는 거? 같이 요리해 먹는 거?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셔서 그분들 요리하는 거 지켜보고 또 다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그렇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의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하고 싶었던 것들 운동이나 요리, 공부, 일 다 해볼 수 있었던 기회여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코리빙에 대한 장점 또는 메리트를 잘 몰랐는데 몸으로 겪고 난 뒤에 왜 사람들이 코리빙을 찾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살아보고 싶은 그래서 한 달이 너무 길기도 길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짧은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